김피탕 처음 주문해봤는데 뭐지? 원래 이렇게 따로 주는 건가? 4만 8천원짜리 초밥 보고 가라 어? 초밥을 짜집기에서 왔다 배달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아 안돼! 칼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뜯냐? 박강정이 아니고서 왔다 미친 거 전화했더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고 한다 뱀의 사진 보고 디저트 주문했다 사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? 마라산 거 주문했는데 이거 뭐냐? 이렇게 요리할 거면 장사 하지마 이 개새끼야 오랜만에 햄버거 주문했다 뭐야 이건? 요즘엔 햄버거에 양파를 통 크게 넣어주는가 보다 얼큰한 해장라면 주문했는데 뭐지? 이거 내가 끓여야 하는 거냐? 치킨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다 아 더러워! 자세히 보니 머리카락 아닌 것 같다